날 따라해봐 아이참 재밌다 아아 가운데부터 아 그러네 가운데부터 자르면은 오오오 진작에 그렇게 할걸 그건 근데 큰 나무만 되잖아 큰 나무 두군데로 나눠져있는건 안될거 아니야 육하입도 얻으러 가야되고 이제 가야되요 딴 데 한번 갔다와야되고 도끼 그림자 밖에 없어 사실상 환상을 보시는거야 지금 이러고 길 잃어버리면 안돼 진짜 와 소름이야 그러면 난리난다 절대 안돼 그것만은 안돼 이거 혹시 해외에 양키 애들거 보면은 막 미륵사지 5층사탑 이런거 만들어 놓은거 아니야 막 이거를 5층으로 이렇게 해서 다단구조로 해가지고 앞에 막 이제 베란다 이렇게 해놓고 테라스 막 만들어 놓고 막 양키애들이 그런애들이 많아 아주 변태기들이 있는애들이 있어가지고 무지감자나 아니 바로 드링크 이즈 아씨 야, 편의점 가고싶다 진짜 편의점 가가지고 하아, 씨 든든하동은 야, 비올거 같은데 확신이 쑤시는게 딴 거 필요할 거 도구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나이프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가자 야, 안개 꼈어 쒀댔다 야 이건, 이건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뒤지는 각이야, 이거는 얌전히 집에 있자 강제노동 강제노동 나무로 방향 표시를 하라고? 야, 나무가 물에 떠다니지 않을까냐? 림부스 타고 싶다 어, 위험해 위험해 진짜 이게 림부스를 한번 타보면요 후 타고 싶어요 멈출 수 없어 아, 바닥재로 해가지고 쭉 빼가지고 야, 섬 하나에 재료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합니까 흐흫 아니, 그렇게 할 재료면은 다른 섬을 갈 필요가 없어 방향 표시하는데 그 섬에서 들어간 거 다 여기다 투자해야 돼 아무 의미 없어 유카이 잘하쓸려나? 와우 좋았으 킬을 했는데 잘 될까 여기이씨 여기이씨 아, 백팩 있어? 백팩이라는 게 있어요? 만들 수가 없는 거지? 유카이비 두 개가 다였어? 한 섬에 세 개씩 있지 않냐? 비 올 것 같은데 비 올 것 같은데 이 비는 감자 이파리 아니야 이거? 바닷속 한번 들어가볼까? 멀리 가진 말고 저 혹시 뭐 있는지 봐야지 고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자 안 잡혀 안 되네 창 창 있어야 되네 이런 거 잡아지지 않나 이런 거 오 좋았어 아싸 가오리 야 가오리찜 해먹자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야 여기 지도에 나무가 사라졌어요 하나 남았냐? 없애버리자 에헤 해 떴다 잠 안 자냐고요? 아예 피곤하지 한 안 서 어 필요가 없는 그런 신 인류에요 체력 빠 벌써 딴 사람이었으면 지금 기진맥진 파운데이션은 끝났고 아 아니 여기서 조합이 안되네 저기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조합이 되나봐 아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야 뭐야 월 지붕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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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 뜨나? 안 뜨네 아이씨 아니 프로토타임 만들면은 바로 되는거 아냐? 짜증나 짜증나 로트 뭐요 설마 아아 아 이런거 그냥 대충 해주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네 이거 그냥 통과할 수 있네 하나씩 다 바꿔 하나씩 다 바꿔 하나씩 다 바꿔 다 바와버리고 그냥 아니 뒤쪽만 아 부실 수가 있어? 그래? 뭘 부셔 근데 그냥 다시 하지 뭐 호화롭게 살지 뭐 나무가 모자라 나무가 다 없어지고 있어 아마존 숲이 없어지고 있다고 으아 아아 얘가 바바리안이 아니라서 그래 투앤드로 하면 금방 캐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금방 캘텐데 아이씨 얘 이도류가 안되네 아 짜증나네 도끼바바가 최고 뭐야 밤 이야? 벌써 밤이야 아이씨 평캔이 안 돼 이 게임은 평캔 연구해보고 있긴 한데 안 되는 것 같애 아무리 봐도 숙련도 같은 개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뭐 한 네 방 때려야 될 거 한 두 방 컷으로 끝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이거 기초 작업부터 이걸 다 하고 있어 아우 짜증나 방금 도끼를 내가 버린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쇠도끼가 있어? 아니 그냥 무슨 상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쇠도끼가 있어요? 아우 진짜 있어? 오 그래? 티타늄 도끼? 상자에 있어? 아 뭐 굳이 같은 게 상자에 다 있어 뭐 금도끼도 있다고? 쇠도끼는 그러면 내구가 안 달아? 칠흑의 양날 도끼는 뭔지 쇠 님 맞을래요? 아 불폐하겠는데 응 뚜 뚜뚜뚜 뚜뚜뚜뚜 뭐야 도끼로 버린거 같았는데 지금 계신건 하..다 루프 혹시 두칸 세울수있나 이거? 파운데이션은? 지붕위엔 되나? 루프부터 만들자고 나무! 와..소름 그래도 많이 숨겨놨지 너무 많이 숨겨놨 뭐하니 뭐하니 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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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褻 도끼 도끼 아 내 도끼 어쨌냐 야 아이씨 진짜 화나라 그런다 진짜 뭐야! 여기 있구나 씨 음? 왓? 뭐야 뭐가 없는거야 나무가 없구나 하아 오 나이스 기분좋아 미리 타놨던게 있네 샘 피 이파리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루프를 많이 안 만들어서 그런가? 그렇다고만 침대는 어떻게 만드냐? 어 문이다 문은 있어야지 아 잘못 만들었다 이거를 이렇게 할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테라스로 하고 여기다가 문을 만들었어야 되네 그래서 두 칸에서 집으로만 아이 씨 이거 어떻게 부시냐? 이거 어떻게 부셔요 이거 부수면 그대로 안 나오잖아 어떻게 부수냐 이거 때리라고? 안 때려져 이중문을 하라고? 이중문이야 이중문 시체만 남았네 아무거 없어요 야 우리 집 만들다가 게임이 묘하게 됐는데 우리 집 만들어놨 미니 이번에는 절반가 야 해 뜨는 방향이다 해 뜨는 방향이다 야 내가 또 집을 기가 막히게 지었네 오지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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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타고 이동할 때가 된 것 같애 다른 건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라이터, 도끼, 나이프 나이프가 근데 필요가 있나? 나이프 자리까지도 비워야 될 것 같은데 그치? 이거 나이프 말고 코코넛 네 개를 챙겨가자 그리고 우리 그거 뭐냐 포트 어딨어 물은 가져가? 아 그래 물은 좀 가져가겠네 아니 내 물 근데 지금 꽉 안 찼어 물 지금 다 먹어가지고 세 칸 밖에 없잖아 물 괜찮아 물 필요 없어 물은 필요 없어 물은 버틸 수 있어 가오리 갖고 놀라고 어? 누구 저기 있구나 빨리 가야겠다 아 밴드를 만들 수 있어 덕트 테이프? 덕트 테이프가 여기 어딨어? 미치겠네 아 코코넛 채로 가라고? 아 그러네 아 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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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아 근데 가공되어있는거잖아 근데 이게 그치? 가공되어있는거 갖고 가는게 낫는데 그래서 내가 가져가려는거는데 저 선 뭐지? 바로 뒤로 갈까? 해 뜯는 방향 바로 뒤로 오케이? 거기서 서류랑 내가 길을 잃어도 해가 뜨는 방향으로 뒤로 가면 된거지 다리 뜨는 방향으로 뒤로 가고 그죠? 뒤로 가자 뒤로 그러면 내 방향으로 뒤로 가고 rifird 아 상륙한 자리에다 스틱 하나 아 그래그래 알았어 스틱이 나 스틱이 스틱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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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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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드케이스 지금 발견했으니까 고거 바로 찾으러 가자잉. 갑니다. 두근두근. 두근두근. 뭐야? 뭐야? 자동착용이야?